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22일 화요일 박평상 부장님과 함께 미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평상 부장님 조만간 또 주린이도 한번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약속한 거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가 그거. 매수매도의 타임. 그거 잘 좀 해주세요. 그거 진짜 지난번에 막 얘기하다가 내가 끊었다고 혼났는데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랑 이제 준비 중이시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미국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제 밤 끝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나스닥이 저점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1.8% 마이너스였고요. 다우는 1.5% S&P500은 1.97%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나스닥이 0.1% 보압으로 끝났고요. 다우는 플러스 0.12% S&P500은 마이너스 0.39%로 장중에 약간 1.6%에서 2% 정도 반등하는 그런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은 빅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포인시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편입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월요일날 테슬라가 S&P 편입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어제 테슬라는 6.5% 하락을 했습니다. S&P500의 비중이 1.69%로 5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락의 이유는 지금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유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유럽 수당은 2.74% 하락, 닥스는 2.8% 하락, 영국 1.7% 하락, 프랑스 2.4% 하락. 유럽이 먼저 시장이 열리니까 유럽 급락하는 걸 보고서 미국이 급락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등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 뉴스들을 보면요. 경기부양책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제까지 이 경기부양책을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부양책의 내용도 9천억 달러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원래 2조 달러까지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구제금융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구제금융 그리고 고용을 하려고 하는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라서 이것이 실제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시장을 이만큼 떠받칠 수 있는 재료였느냐 그렇게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할 말 없으니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 저가 매수가 이렇게 강하구나. 강력한 매수가 있구나. 여전히 시장은 위쪽을 바라보고 매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던 이유는 은행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주는 시가 초기 높죠. 자소수 매입 허용이 발표되면서 골드만삭스가 6.13% 올랐고 모건스탈리가 5.69% 올랐어요. 5%, 6%니까 급등이죠. 이들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어제 미국 시장과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아까도 말씀 계속 중국 요즘에 내용들이 호확제들이 막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GDP 성장률은 8% 이상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 분양을 했을 때 수혜 기업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나이키 얘기가 나와서 나이키가 어제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수혜이겠죠. 그래서 애플이 마이너스였다가 1.24%가 오르면서 급격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시장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그렇게 보는데 이거 이제 사실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해석을 좀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빅 이벤트들이 마감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은 것은 테슬라 이벤트 후에 수급 그리고 연말 수급 요인이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테슬라에 보면 과거에 야후나 페이스북이나 암젠 이런 것들이 지수 편입 발표 전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는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테슬라에 매물이 나올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테슬라에 매물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거나 반등을 하는 구간이 오면 시장은 정말 강한 거죠.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테슬라가 지금 어제 6.5%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매물이 나온다는데 내가 좀 팔아야 되나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러면 여기 반대매매나 아니면 레버리지에 투자했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급과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시장이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연말과 내년 연초에 우리가 시향을 보면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시장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수출이 발표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표에서는 반도체는 52% YOY로 증가했다고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20일까지 그 이후에 10일서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까지 발표를 봤더니 앞에 부른 건 10일까지고요. 그리고 뒤에 부른 건 20일까지인데 반도체가 YOY로 52%에서 26%로 감소됐고요. 오전통신이 59%에서 38% 자동차 부품이 34%에서 3.5% 이거 마이너스로 관계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동차는 22.4%에서 3.5% 석유지품은 마이너스 36%에서 마이너스 49%로 감소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작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52%나 증가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고 반도체 디렉 가격이 오르고 이 부분에 우리 계속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10일서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12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20일치를 봤더니 반도체가 YOY로 2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일까지의 수치인데 데이터인데 연말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너스 확산되고 지금 심지어 5일 이상 내일서부터는 5일 이상 집합금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계속 준다면 이번 12월 수출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보아온 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오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결과치에 따라서 12월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4Q의 데이터 이 경기 지표들이 1월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에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여러분 자료들 요즘에 나오는 자료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시는 자료를 잘 보면 매출은 Q는 이만큼 늘었는데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선으로 이익은 이만큼 감소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1월에 나오는 1월과 2월쯤에 실적 발표나 경기 지표가 나오죠. 이 지표들이 우리가 지금 막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야 경기 부양책 나와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우리의 기대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적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문의식 장관이 12월에 중단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파울 의장은 그렇지 않다. 계속 연장해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 부양책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어떤 합의를 받냐면 연준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그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지난 3월에는 연준에서 곧바로 이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승인 요건이 발생될 게 다소 시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미국 시장에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1월 5일에 주요 주에서 상원은 의원의 투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상원 의사에 함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 우리 그전에 한참 논의했던 블루웨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법인세 인상이라 이런 시장의 악재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지켜보자라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악재만 있는 건 아니고 호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원 마저 지금 경기 부양책이 빨리 안 나오고 강력하게 안 나온 이유는 상원의 원내대표가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반대해서 이게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원에도 민주당이 블루웨이 보가 현실화되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호재성도 우리가 여기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신 개발하고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 접종까지는 분명히 호재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유통 또는 예상치 못한 변수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호재였지만 이제는 호재는 다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갔을 때 시장은 거기에 이유를 들어서 차기 매물이 나오든지 또는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라. 그래서 지금 빠져야 된다.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저녁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2% 가까이 갔던 게 부하까지 올라오는 정말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그렇고요. 그렇게 풍부한 유동성과 시장의 위쪽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종국별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시장에 반영되었던 호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나왔을 때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은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쪽은 우리는 좀 균형 잡힐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여러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호재는 나올 건 다 나왔고 오히려 악재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다 말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백신 맞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경제에 좀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호재 아닙니까? 이미 이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백신의 개발과 접종까지는 호재로 받아들였고 이제 이제 정말 별 문제 없이 부작용 얘기 노이즈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별 없이 정말 대중화된 백신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쯤 왔으니 너무 시장 전체 지수나 시장의 흐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섹터나 종목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국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반장이고 금요일 날 휴장이죠. 크리스마스 때문에요. 그럼 어제 하루 끝났으니까 이제 이틀 반분이 안 남았어요. 이번 주만 해더라도요. 다음 주는 1월 1일 날은 휴장이고 금요일 날 휴장이고 31일까지 미국은 열립니다. 우리는 31일 날 안 열립니다. 우리는 31일까지만 열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틀 반분이 안 남았고 다음 주에 4일 뿐이 안 남았어요. 사실은 6일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말 장세잖아요. 이 연말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인덱스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연말에 몇 일 남겨놓고 얼마나 여기서 더 연말에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이걸 기관적으로 하겠어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보다는 그냥 어떤 이슈나 테마 또는 이벤트에 의해서 종국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사실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른 것도 은행주들이 올라서 미국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시장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어제 ICS, MSS, 이머진 마켓은 1.47%를 하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에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이 바이오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진짜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시가 초기 높은 바이오 정부는 이렇게 강하다 보니 우리가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섹터와 종목 위주로 당분간은 좀 접근을 하자라는 시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습격한 게 한 1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 1년 된 거죠. 이 무렵부터 슬슬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인류가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원래대로 루틴하게 오면 만들지 못 만들지도 모르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3, 4개월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백신 안 만들고 그 전염병이 대부분 끝난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못 만들고, 그렇죠? 만들려고 다 준비됐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어쨌든 확진자가 계속 최대치를 치고 있는데 백신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 그런데 그런 어떤 인류의 합리성, 이런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몇 개월간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인간이 대단하다, 인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여튼 연말에 큰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럴 시장은 아니니까 이럴 때는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섹터를 좀 잘 유심히 살펴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요즘 말씀 때는. 어떤 섹터 볼까요, 그러면? 네, 섹터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백신, 잠깐 저도 거기 언급을 좀 드리면 제 고객분들 중에도 의사분들도 있고, 제약회사 교수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늘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백신은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안정성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그동안에는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대단하다라고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더불어서 사실 거기에 안정성이나 노이즈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치료제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가 올해에 적어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쪽에서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의 지금 반도체와 휴대폰, 바이오 섹터가 지금 3개의 섹터가 가장 강하거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렇게 빅3 산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집중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빅3가 뭐냐면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미래차 이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 뉴스들을 제가 쭉 나열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런 뉴스들을 좀 들어보면서요. 제가 좀 전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26% YOY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10일까지는 52%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디렘 현물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야, 이거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는 거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에서 낸드플레이스를 2020년까지 증설하겠다라는 발표가 하면서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생산 수탁을 이번에 따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버라이존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이브 장비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애플이 자체 칩 개발한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나서 애플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도체를 구입해서 했는데 이제는 자체 설계도를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줘고 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 기업의 수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의 수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더불어서 수급적 요인에서도 MSCI 등 주요 인덱스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SIMC 등 중국의 기술주들을 편입해서 제외하는 이런 요인이 생겨서 이들 기업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요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수급적 요인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은 우호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가 애플에서 2021년 상반기 아이폰 생산을 30% 증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나 PCB 등 이쪽 관련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저께 급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바이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지금 1월서부터 우리나라에 백신을 들여와서 이제 접종을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치권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레제네카가 됐던 모더나가 됐던 빠이잭기가 됐던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냥 곧바로 공수해서 맞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공정 유통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시장이 굉장히 화둡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그렇다고 쳐. 그럼 언제 맞을지 몰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급한 게 치료제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경쟁이 지금 상반기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흐름이 지금 한 2주 동안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월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갈 것 같은데 반도체와 휴대폰,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 이런 섹터 중에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순환을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마존의 CTO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갖고 오셨네요. 여기까지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사실 이런 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존의 CTO는 테크놀로지 시프지 않습니까? 이분이 버널보게스라는 분이 내년도 8대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내년 8대 기술. 네, 내년도예요. 클라우드가 보편화될 것이다. 그리고 기계 간 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의사소통에 사진이나 영상, 음성이 글자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술이 실제 도시를 변화시킬 것이다. 원격 학습이 교육을 바꿀 것이다.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양자 컴퓨팅이 드디어 꼽히기 시작할 것이다. 기술 혁신의 최종 개척지는 우주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CTO가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걸 보면 종목이 뭐뭐뭐뭐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정프로 떠오르는 거 얘기해보세요. 8개. 클라우드 보편화. 뭐. 아마존이죠. 또. 기계 간 통신의 폭발적 증가. IoT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5G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5G가 또 돼야 기계 간 통신들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만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종목 하나하나를 언급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섹터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플랫폼 그리고 5G 그리고 언택트 플랫폼 AR, VR, 우주항공,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이렇게 거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에 8대 기술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수가가 오른다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주력을 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이벤트가 돼서 주가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계 간 통신 폭발적 증가라는 두 번째 8대 기술 중에 버노보게스가 얘기한 두 번째가 난 딱 눈에 띄네. 기계 간 통신의 폭발적 증가. 이거 한 5년 동안 계속 거짓말해온 거거든요. 버노보게스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사물인터넷 된다고 한 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거 아니에요. 사물인터넷 관련 주사 하신 분들 굉장히 속상하거든.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 관련 주들이 우리 그전에 S커브 얘기했고 테슬라랑 니콜라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용화돼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또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통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이 끊이지 않고 빠른 통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거 내일 또 오니까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저게도 위성을 띄워서 끊이지 않고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그 통신위성 걔네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도 저희가 하나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곰팡의 교훈 마지막으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클 모바신의 미래의 투자 내용을 가끔 다 말씀드리는데 투자 팁으로요. 곰팡이는 자양분이 풍부할 때는 독립비체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자양분이 없어지고 머익금이 줄어들면 한 구데로 뭉쳐서 한꺼번에 딱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주의사하고 연결을 해보는 건데 꼭 이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저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독립이 많고 유독성이 풍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5G 그러면 다 뜹니다. 바이오 그러면 전부 다 뜨고 반도체 그러면 모조리 나도 반도체야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는데 시장이 자칫 유독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유독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어느 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다 뜯어져요 다시. 그래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거기에 선두에 있는 한두 개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상승 못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항상 주도 섹터에 주도 종목을 하는 것이 주기 시작의 투자의 정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너무 강세제에 익숙하다 보면 지금 반도체가 오르네? 자율주행이 오르네? 그러면 쟤도 오르니까 나 이거 자율주행이니까 사실 기다려야지 이런 거는 희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거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더 오른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칫 위에 있는 손도만 오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곰팡이들은 자영분이 여러 아주 풍부할 때는 독립 개체들로 다 각각 행동을 하지만 줄어들면 한 군데로 뭉쳐서 생존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린 상황,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곰팡이 비유를 오늘 좀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담겨있는 책이 하나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입니다. 박병창 부장이 책을 쓰셨네요.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직관적입니다. 묘골이 송혈하네. 기본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망하죠.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라든지 칠면조 이야기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게 많아서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쓰셨네요. 아홉 건 제 책입니다. 아홉 건이나 쓰셨어요? 네. 어떻게 저희는 박병창 부장님의 이런 경력도 모르고 섭외할 뻔했네요.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기본도 모르고 할 뻔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새 책.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본도 모르는 진행자들이었네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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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